네,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? 엄마가 귀 파져서 귀도 빵 뚫려 있는데? 전화기가 꺼져있어? 소리새물에 연결됩니다 아, 정말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저질러? 지희, 네가 어떡해! 어, 이 남아가 아까 본 건데 아, 대체 어디가 어딘 거야 이 또라이 수녀님은 왜 남의 물건을 잃어버려가지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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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형제님! 나침반 형제님! 아, 어딜 간 거야 총인이 약추도 줘야 되는데 아, 냄새만 맡아도 쓰다 꼰대, 저번보다 냄새가 더 독한데 설마 나 먹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? 입에 쓴 약이 몸에는 더 좋은 법입니다 배 아픈 거 싹 나을 테니까 어서 마셔요 전화기가 꺼져있어 서리새물에 연결됩니다 계속 꺼져있네 연결 후에는 통화료가 부각이 이거 나침반 형제님 전화번호 맞죠? 맞다니까! 마리아 자매 어, 정인이 있었네? 누가 찾아왔는데? 이 시간에 누가? 몰라 누가 정문 계속 두드리는데 산에서 만난 수녀님 찾아 마리아 아니야? 산에서? 혹시 나침반 형제님? 수녀님 안에 누구 없어요? 수녀님 문 좀 열어주세요 수녀님 수녀님 여기야 문 좀 열어주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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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침반 형제님 어? 있네 아, 사람을 버리고 혼자 내빼면 어떻게 해요? 아, 저 내빈 게 아니라 저는 형제님 먼저 내려가신 줄 알고 마리아 아는 사람이에요? 아, 예 알긴 아는데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분 물건을 좀 가지고 있어서 물건을 찾으러 오셨어요 낮에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죠 남의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가서 잃어버리신 거죠 산에서 그걸 찾아 전 저 산을 다 뒤지고 그럼 이 시간까지 산에 있었던 겁니까? 네 지금 내려왔습니다 굴러서 굴러서요? 수녀님이 잃어버린 나침반 찾지도 못하고 길도 잃어버리고 난 또 수녀님 혼자 홀락 내려온 줄 모르고 걱정해서 수녀님 찾다가 더 헤매고 막 상에서 막 구르고 발목도 다치고 수녀님이 나침밤만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개고생은 안 하는 건데 제가 밤중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럼 그럼 애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살 하고 있는데 아구요 많이 아프세요 아 그럼 아프겠어요 스님 같으면 아 아 아 아우 이소 다 여행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응급 잡을